어떤 훈련이 됐냐는 제가 모릅니다만 세계선수권 이후에... 높이 올렸고! 아, 마재도 대단합니다! 아, 이거 먹으면 이제 큰일 나죠, 이 부름을 났잖아. 이야, 한 20번 이상인데 반전이 나왔고! 아, 승부야! 아, 명승부입니다! 하하... 아, 미션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유럽인 플랫 카리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